마이크라 뮤직비디오 마이크라 이거 어떤 버전이고요? 월프와이드 버전이고요 야 이거 디자인으로 찍었나요? 이게 일본 버전 이게 이게 진짜 찍었어요? 제가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? 안 찍었어 찍었어요? 원래 우리 안 보여줄 수 있는데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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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수고 버전이 아니라 미국 버전이에요 이렇게 살짝만 밀어줘 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벌 버전이지 글로벌 버전이 안 보여줄 거야 우리도 아니에요 이거 찍으려고 안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나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나 진짜 말 못 봤어 안 보여요 일단 아오키 안 보여줘? 우리 아오키 티젤 나왔었어 이거잖아 티젤 아오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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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형 거의 어깨가 뭐 러핀 원수야 진짜 러핀 진짜 직각이에요 러핀 진짜 좋아요 뭐야 이거 우리야? 우리구나 에오키이 멋있어 마이크라이크 하시지 미국 해 좀 세다 그렇죠 고라치 아 아오키이 저거 다 키운 거야? 조용히 해야 돼 우리가 저거 다 키운 거야 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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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 와 야 봐라 거기에 생겨난것 응 응 어 아 시판주 아 진짜 이면 너무 une 요새 잘한다. 쭈욱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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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동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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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! 뒤에 에어킹! 뒤에 에어킹! 아 역시 지민이의 그 후드 재킹이 나왔고요. 오! 야 이거 바닥 치셔야겠다. 오! 뒤에 적어! 에어킹! 쭈욱! 아! 이 세트지만 멋있다. 어! 멋지다! 아! 역시! 아 근데 이게 진짜 힘들었는데? 아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. 내가 찍은 뮤비 중에 터트려야 되는구나. 버전을 3개를 찍어야 되니까. 아! 와! 멋있다! 아! 저 문이 형인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. 눈 안 열려. 나! 아! 아! 나 이런거 여기서 막 힘들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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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정국이 세! 정국이 세! 오! 오! 이거 통수 종국이 조금 약한데? 막 힘들었구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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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에어! 에어! 1200이었다! 야 뒤에 폭발 봐. 오 야 진짜 잘 나왔다. 진짜 잘 나왔다. 내 생각은 뭐라고 하는데. 진정해지고 있어요. 아 근데 민규 보아성이 진짜 하얗다. 뭐야? 왜 쳐지는 거야? 아 지금 뭐야? 왜 쳐지? 다 터졌어요. 형님 좀 더 했어? 터졌어. 터져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누리께. 아 그래? 우와! 오 야! 야 이거 진짜! 지금 라시지구나. 우리 이 땡이랑 완전 하이드백이잖아. 와 야 이거 엄청난데? 아 멋있다. 우와 우와 너무 좁다. 아 우리 최초 흑백료비 아니야? 우와! 어우! 우와 진짜 신기하다. 멋있다 이거. 나이스 나온다. 나이스 나온다. 써넛급의 파급력이기할들고. 아 저저분이시다. 아! 야 눈이 멋있다 진짜. 됐다! 테이프! 오! 마이크 드랍! 오, 9! 9! 9! 9! 야! 진짜 놀랐네. 야, 이미 들리 expand다. 한 번만 더 보자. 아 나 그 포카랑 한 번만 보임했는데. 언제 있어? 언제hin 진짜. 언제야? 두 번째 회. 셋째. 오리지? 오리지? 와 나라 트로피 더리야 더리야 이게 완전히 더리야 훨씬 더리야 여기 2천수 아니 이제 이제 다 나온다 이제 어우 지금 그냥 벌바면 이거 끌랑 나는데? 네 나온다 직진해서 아무도 모르겠다 진짜 되게 잘 만들었다 한 개 더 뭐야 CG 웃긴 하잖아 캐릭터 같은데 약간 비누놀이 뭐야? 뭐야? 군들이야 하늘 날이네 견뎅 날이들 어 견뎅 날이들 와 저 뒤에 저 차시기들구나 맞 맥트리스 예시를 불면서 얘기하실 수 있어 형 잘생겼는데? 의자였어요? 의자가 못생겼어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대박이다 유독 진짜 잘생긴 해요 저렇게 해야 되고 유독 오늘 뮤직비디오에서 멋있게 나오는데 되게 좀 비춰줄 텐데 그때까지 못생긴 거 좀 생각하네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역시 전종국 찍고 보는 존재 중이네요 여러분 저도 주목해주세요 나옵니다 마치 콜라지 알겠어요? 멋있네 네 오빠야 마이크가 완전 멋있다 야 무빈 멋있다 형 온다 포비 형 혹시 정말 안 멋있었어요? 야 너 잘생겼는데? 아 멋있다 정국이잖아 이거는 정국이잖아 이거는 정국이 틀어놓고 다 잘생겼다 그러면 야 되게 잘생겼네 야 너 저 맥끝에 쟤냐? 손으로 가려진 게 쟤네 얼굴로 가려진 게 쟤네 얼굴로 가려진 게 쟤네 몇 번 보는 거야? 와 나 몇 번으로 자 멋있었다 멋있다 멋있다 형 비빈 멋있다 형 비빈 비빈 멋있다 진짜 자 한 번 더 볼 사람 남아 나와 나 여보 시대도 몰라요 아 나 멋있다 되게 댓글 잘 나왔다 형 형 형 형 되게 잠시만 서류 좀 해 또 어떻게 해 그럼 좀 카가에서 봐 이거 위에 호석이 형도 있으니까 어? 호석이 형도 있는데? 봐 봐 봐 봐 아 소리 다 안 켰었네 아 그래? 우리 우리 진짜 이렇게 자 우리 좀 꺼져 보자 아 카메라 좀 봐야 되지 아 카메라 좀 봐야 되지 자 우리 플레이브 템 진짜 이런 거 아 우리 스크랩 볼게요 아 역시 재현! 아 루니가 호비 형이 루니 같아 와 멋있다 어? 아 멋있다 어 맛있다 아 우와 진짜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정국이 날아가는 게 진짜 정말 날아가는데 나 이거 보고 싶어 정국이 정국이 찍자, 찍자, 기다려 찍자, 찍자 이거 찍어야 돼, 줘 봐 오케이, 오케이 아, 시원해 뒤에 피쳐날뻔 공기 배고 찍자 야, 근데 인식이 된다 신중 얼굴 인식 된다 아, 나한테 몇 가지 공기 배고파 정국이 빠르다 룩이 되게 좋다 고기 배고파 신중 얼굴이 신중 얼굴은 신중 얼굴이 그니까 미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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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읠가 난 진짜 막바지게 너무 좋아 남주현이 저걸 진짜 잘하는 거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신기하다 아 저거 아니었다는거 저거 아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따라 찍었어요 저거 그냥 한 번 아 진짜 따라 지었어? 네 김호승이 가서 따라 찍어요 이겨져 오 오 오 오 이 부분 멋있다 와 이 춤 탔다고 했어 이 춤은 진짜 CG 시작 대박이다 이 춤이 맞지? 진짜 멋있다 이게 아미드네가 비맥 세트 사이도 할 거 아니야 아 신기하다 진짜 멋있다 이거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진짜 진영 왜이렇게 귀엽네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야 진영 진영 아 진짜 야 진영 진영 그런 매력이야 멋있잖아 나 착해 너무 너무 숨겨 귀여워 귀여워 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마이크 드랍 리믹스 버전이 나왔습니다 저희 저희 어 열심히 진짜 핏단 눈물을 흘려가면서 촬영한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비잠을 틀어놓고 저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 비잠을 틀 줄 알아야죠 여러분 아 여러분 아 드디어 저희가 열심히 촬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새로 녹음해서 만든 마이크 드랍 리닉스 버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로 또 마이크 드랍 버전이 이렇게 그 뮤비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멋있게 정말 잘 나온 거 같아서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전 그러므로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홍영훈 솔직히